GGS 윈드는 나사의 과학 인공위성으로, GGS는 세계지구 우주과학의 약자이다. 윈드 탐사선은 1994년 11월 1일 8시 31분에 케이프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델타 E-7925-18사체에 실려 발사되었다. 탐사선은 GGS 폴러와 잠외선이며, 회전 안정화 방식을 사용하는 지름 2.4m의 원기둥 모항이다. 윈드 탐사선은 태양풍 및 지구 자기권내에서 발생되는 전파와 플라스마를 연구하기 위해서 발사되었다. 탐사선은 원래 L1 라그랑주점으로 보내질 계획이었지만, 소호 및 에이스 탐사선이 L1에 있었기 때문에 달 주변 환경을 연구하다가, 2004년 이후 L1으로 보내져 현재까지도 작동하고 있다. 윈드는 현재 L1점에 약 50년간 머무를 수 있는 연료가 남아있다. 윈드 탐사선의 전체적인 임무 목표는 태양풍이 지구의 대기와 부딪히면 어떻게 될지를 추측하기 위해 태양지구 간 플라스마 환경을 조사하는 것이었으며, 구체적으로는 태양풍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태양풍의 성질을 측정하는 것이었다. 이를 위해 윈드 탐사선에는 코너스라고 불리는 감마선 감지기, 자기장 탐사기, 태양풍 및 고온 이온 실험장치, 하전 입자, 가속, 구성, 이동 탐사기, 태양풍 실험기, 3차원 플라스마 및 하전 입자 조사기, 단기 감마선 분관기, 전파 및 플라스마파 조사기가 탑재되어 있었다. 코너스와 TGRS는 태양 플레어나 감마선 폭발에서 발생하는 감마선 및 고에너지 광자들을 검출하고, SMS 장치는 무거운 이온들의 진량과 단위 전하당 진량을 측정한다. SWE와 3DP는 심매부 이하의 저에너지 태양풍 양성자와 전자를 검출하며, 웨이브즈와 MFI는 태양풍의 전자와 자기장을 측정한다. 이 장치들의 기능을 합치면, 윈드 탐사선은 태양풍에 대해 상당히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